눈 내리는 바닷가를 생애 한 번쯤 꼭 보겠다고 벼르고 거른 세월이었어요. 드디어 그런 날을 만났습니다. 겨울 보령 섬마을을 예약해놓고 결항 안내도 받지 못하고 찾아온 여객선 터미널에는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강간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이른 새벽 바닷가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바다는 하늘을 그대로 담습니다. 푸르면 푸르는 대로 흐리면 흐린대로 비가 오면 비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보면 성남파도를 일으키죠. 섭할 것도 없이 자연이 주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어주면 그 뿐입니다. 오늘의 그런 바다도 또 내일의 그런 바다도 그런 바다를 자주 만나보려 합니다.